안녕하세요. 판례공보 문장리 판변TV의 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매각명령의 항고사유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1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20마 7789 결정입니다. 판례공보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식특별현금화 명령, 주식 매각명령에 관해서 제안구인이 항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송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채권자는 집행용 있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용 있는 정본이라는 것은 확장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정준소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행용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특히 여기서는 주식이겠죠. 주식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은 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채권에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면 압류추식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주식을 갖고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주식의 경우에는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매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채무자가 주식에 대해서 매각명령이 내려지니까 채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2020년 7월 20일 날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해서 760만원을 변제공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을 하죠. 수령을 한 다음에 집행범원에다가 배당포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주식 매각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공탁을 하니까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다음에 나는 이 주식 매각명령 다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않겠다. 배당포비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를 이유로 해서 주식 매각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항고심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시켜버릴 거죠. 여기까지 됐으면 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채권자가 외각명령 신청을 기각해? 내가 신청했는데 나는 돈 받았지만 매각명령 취소는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서 대법원에 제항고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원심 판단은 너 채권자가 돈 다 변제공탁해가지고 돈 다 받았고 배당도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매각명령은 기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행 절차와 실제 실체관계가 달라지는 요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매각명령에 대해서 불법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조사에서 준수할 사항을 흥을 이유로만 할 뿐 실체관계, 즉 채권자의 채권이 있냐 없냐까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사할 필요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매각명령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안 맞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집행법의 절차는 매우 경직적이고 획일적입니다. 그리고 이 담당 공무원이 형식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집행 절차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매각명령은 매각명령에 나간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든 형식적인 절차를 지켰다 하면 매각명령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그건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로서는 억울한 거죠. 나는 돈도 다 냈고 채권자가 돈도 받아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하는 이유냐. 그 방법은 다른 절차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절차가 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구이유소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력이 있는 걸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정지시키고 싶다. 그러면 청구이유소를 제기하고 청구이유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신청합니다. 그 집행정지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그때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최종적으로 청구이유소를 이기고 나서 승소하면 그 집행정지가 완전하게 매각 절차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행정지 법에 나와 있는 획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각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집행법에 있어서 특유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긴 합니다. 채권자가 왜 돈도 다 받았으면서 심지어는 배당 포기서까지 냈으면서 매각 명령을 상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국까지 한 이유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다른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배당 포기서를 냈을 정도라면 아마 채권자하고 이야기가 끝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신청 취하서까지 같이 내야 됩니다.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한다라고 해서 취하를 하게 되면 이제 취하가 종료가 되는데 그걸 안 받고 배당 포기서만 냈기 때문에 실은 이자채서에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건 집행법의 절차가 매우 획일적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그게 집행법의 특유한 법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 그 절차를 자기랑 이미 더 실체 관계니까 돈도까지 다 변제했고 사실상 더 이상 집행법의 절차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기억하셔서 실무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